그럼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은 한강 가려고요. 히크니스. 제가 강아지가 있는데 어? 무슨 종이에요? 저도 그렇게 키우거든요. 진짜요? 무슨.. 어떤.. 전 블랙푸드를. 아~~ 강아지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해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말티즈 키우는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저희 여아. 저도 여자거든요. 그래서 애교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뽀뽀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친구도 이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피크닉 가자, 한강에. 그래서.. 주말에 이것저것 하고 싶어요.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응, 수운해요? 잘.. 말씀을 잘 하시는 남자분이.. 응, 응. 아까 것도 보니까.. 저 뭔가.. 제 말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아, 전 듣는 거 좋아해요. 진짜? 듣는 것도 좋아하고.. 보통.. 사람 볼 때 어떤 걸 제일 중요시.. 저는 첫인상. 첫인상이요? 네. 그냥.. 첫 느낌. 첫인상. 그럼 그게 그냥 쭉 가는 편이에요? 좀 그게 큰 거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첫인상 어땠어요? 아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네. 제대로 막 이렇게 보지요. 지금 제대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죠. 되게.. 첫인상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훨씬 밝아졌다. 웃음도 많아지고 지금 둘이.. 꼴레리 꼴레리.. 이렇게 많이.. 빨리 마실게요. 아니, 아니, 천천히 드세요. 저 한 잔 더. 한 잔 더 드실래요? 한 잔 더 드실래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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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닭 버리더라고. 제가들은.. 아니,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저.. 창의가.. 긴장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어떤 거 때문에.. 마실 거 한 잔 더 없으면.. 놀라셨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죄송해요. 저희끼리. 제가 더 놀라가지고. 아유, 안 하던 실수라며. 아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기요. 네.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두 잔이요. 아직, 아직. 저 바로 볼 수 있어요. 아이스 초코. 예, 알겠습니다. 아이스 초코. 제가 뭐 앞에 있으면 네. 빨리 마시는 거예요. 밥도 빨리 드세요? 밥은 천천히 먹는데. 아 진짜요? 마시는 거 있어요. 이제 운동선수 때 물 빨리 마시고 막 또 나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습관. 괜찮아요. 저도 좀 반격이 빠른 편이라. 네, 저는 걷는 것도 빠르고. 되게 키딘 신고도 잘 걸어다녀요. 아 진짜요? 네, 막. 저도 걷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삼총동 걷는 길 되게 많죠? 오늘 좀 덥긴 한데. 그래서. 근데 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걷는 거 좋아하니까. 이따가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냥 좋으면 좋고 하지마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뭐 찐하거나 싱거우면 말씀해 주시면은?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아이스 초코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먹는데. 맛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세요. 맛있죠? 음, 달달하네. 그렇죠, 이렇게 담근 걸 좋아해요. 담근 편인가? 음, 좋아요. 네, 맞아요. 천천히 드시고. 뭐 시즈? 밥 먹을까요? 뭐 시즈? 뭐 세, 다 마셔보실까요? 뭐 세, 다 마셔보실까요? 지금, 진짜 빨리.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밥 먹으러 갈까요? 다 드셨어요? 네.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요? 진짜 괜찮았어요? 네,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요? 그럼 그거 마시러 또 오세요. 네. 네. 네, 또. 네. 네. 식사 맛있는 거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먼저, 먼저. 아휴, 나 진짜 좋은데. 진짜, 완전. 사람 구경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진짜요? 어이구, 여기 위쪽 위쪽. 차가 많네. 선남선녀. 남자분이 궁금했거든? 남자가 마음이 어떨지? 여자분은 원래 철벽진다 했잖아, 맘에 띄면은. 근데 남자분이 계속 그 손 밑으로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엽기가 어떤 엽기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쏘세요라고 얘기한 거는 다음. 식사 말고. 네. 또 아이스크림 다음에.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분이 이렇게 막, 어, 맛있었어요? 하는데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웃는데 약간 귀엽네 하면서 웃는 것 같아요. 열고 하면! 하나, 둘, 셋, 땡! 셋, 땡! 근데 이게 엄청 웃겨요, 여기가. 와, 나 죽잖아. 나 진짜 보람이 있어, 죽잖아. 그리고 두시남은 막상 선다방에서는 너무 긴장해서 평소보다 말을 잘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했대요. 아, 진짜. 그리고 두시녀는 이게 두시남이 운동선생 출신이라고 해서 눈도 높을 것 같고 막 큰 기대 안 하고 나왔는데 그 첫인상에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네요. 오, 오. 아, 근데 엄청 신기하게 또 있어요. 저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재미있는 건 두시녀가 지난주 회사 사람들과 대형 쇼핑몰에서 어떤 남자들이 농구하는 걸 봤었대요. 오. 근데 오늘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두시남의 인스타를 보던 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농구 한 명 중에 한 명이 두시남이었던 거예요. 저 소름 돋았어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달리 운명이냐. 실례하다. 내 운명은 진짜 어디서든 지나치고 어디서든 계속 보고 있는데. 못 찾는 거. 어. 그런데 우리가 해줬잖아. 그 좋은 첫인상은 좋은 첫인상이구나. 저분이. 오케이, 오케이. 축하드립니다.